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일부 임원들이 탈, 탈, 하이브 시도 정황에 감사를 받는 중인 가운데,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진의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민 대표의 사임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하지만 민 대표는 아일린 유진스 카피 사태에 대한 문제 제기 후 해임을 통보받았다며 이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22일 하이브에 따르면, 하이브는 이날 어도어 경영진인 민희진 대표와 임원 A씨 등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하이브 감사팀은 어도어 경영진을 찾아 전산 자산 회수, 대면 진술 확보 등에 임했다. 하이브 감사팀은 이들 어도어 경영진이 대외비인 계약서를 유출하고,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어도어 주식을 팔도록 유도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이 같은 감사권을 발동했다. 또한 하이브는 A씨가 즉위를 이용해 하이브 내부 정보를 어도어에 넘긴 것으로도 파악하고 있다. 어깨에선 하이브 즉위 어도어 경영진의 이 같은 행동이 이른바 탈하이브 및 어도어에 대한 경영권을 탈취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즉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이브 감사팀은 이날 확보한 전산 자산 등을 분석한 후 필요시 법적 조치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의 탈하이브를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자 하이브는 이날 어도어 이사회를 상대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하이브는 주주총회 소집 요구와 더불어 이날 민 대표의 사임을 요구하는 서한도 별도로 발송했다. 이후민 대표 역시 반박에 나섰다. 이날 오후 어도어 미니진 대표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 음악 산업과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아일리세 뉴진스 카피 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다라며 어도어 및 그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가 이룬 문화적 성과는 아이러니하게도 하이브에 의해 가장 심각하게 지매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니진 대표 측은 하이브 레이블 중 하나인 빌리프 랩은 올해 3월 여성 5인조 아이돌 그룹 아일리스를 데뷔시켰다. 아일리스는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 출연 등 연애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라며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은 아일리스 데뷔 앨범을 프로듀싱했다. 아일리스 앤 뉴진스 카피는 빌리프 랩이라는 네이블 혼자 한 일이 아니며 하이브가 관여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도어는 이미 하이브 및 빌리프 랩의 이번 카피 사태는 물론 이를 포함하여 하이브가 뉴진스에 대해 취해온 일련의 행태에 관하여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했으나 하이브 및 빌리프 랩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였으며 구체적인 답변은 미루며 시간을 끌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던 중 하이브는 22일 갑작스레 미니진의 대표이사 직무를 정지하고 해임하는 절차를 받겠다고 통보하면서 그 이유로 민 대표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하고 있다. 동시에 언론에는 미니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하였다는 등 어이없는 내용의 언론 플레이를 시도하고 있다라며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의 문화적 성과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의가 어떻게 어도어의 이익을 해야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어떻게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와 빌리프렉 그리고 박 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나 대책 마련은 하지 않으면서 단지 미니진 대표 개인을 회사에서 쫓아내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는 유즌스가 읽어온 문화적 성과를 지키고 더 이상의 카피 행위로 인한 침해를 막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어도어는 카피 행위를 비롯하여 어도어와 뉴진스에게 계속되는 여러 부당한 행위를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어도어는 지난 2021년 방시혁의 의장으로 있는 하이브가 자본금 161억 원을 출자해 만들어진 회사로 현재 인기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해 있다. 어도어는 지난 2023년 매출액 1,102억 원, 영업이익 335억 원, 단기 순이익 265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현재 미니진 대표는 어도어 주식 18%, 573,160주를 보유해 어도어 2대 주주다. 앞서 지난해 1분기 하이브는 100% 보유 중이던 어도어의 지분을 80%로 줄였다. 미니진 대표는 콜옵션,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을 행사에 어도어 지분 18%를 매입, 하이브에 이어 어도어의 2대 주주가 됐다. 미니진 대표의 입장 발표 이후 23일 오전 현재까지 하이브의 추가 입장은 없는 상황이다. 한편 하이브와 어도어의 내부 갈등에 그룹 뉴진스의 활동에도 관심이 쏠렸다. 뉴진스는 당장 다음 달부터 활동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 하이브에 따르면 현재까지 뉴진스 컴백 일정에 변동사항은 없다. 다만 내용이 심화할 경우 뉴진스의 향후 스케줄에도 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있다. talk to heart and human중으로 치킨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사이 Zentral의 기능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